어? 띠미가 어디 갔지? 띠미야! 안녕하세요, 띠미들. 띠미입니다. 이제 조금 작업할 때도 됐잖아. 아닌가? 오늘은 해외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던 챌린지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외국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유행했던 게 있어요. 얼굴에다가 시꺼먼 걸 탁 붙여가지고 막 깍 떼어내면 막 피지들이 붙어있고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분명히 있거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이게 울면 이렇게 시꺼먼게 나와요. 이걸 그냥 얼굴에다가... 촤발? 이걸 그냥 얼굴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고 그리고 떼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의 수많은 피지들을 보러 렛츠고! 피부 안 말랐고요. 제 다크가 알려주잖아요, 안 바른 거를. 눈썹도 안 했어요. 눈썹이 좀 짙은 편이어서 그럼 발라볼게요! 외국 유튜버들 보니까 브러쉬로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뺄게요. 어머, 차가워! 잘생겼다! 냄새 되게 애기... 애기 냄새 나요, 애기 로션 냄새. 제가 눈썹에도 발라버렸는데... 어머, 세상에, 웬일이... 어머... 여러분 이거 완전 느낌 진짜 이상해요. 그리고 제 얼굴도 이상하네요? 아니 이 얼굴은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범인이잖아! 대박 완전 고무가 고모... 고모처럼 됐어요. 내 얼굴 뜯겨나가는 거 아니야? 잘못했어요. 어우! 이쁘다! 섹시해... 깜찍해!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얼굴이 심하냐? 원래 지금 말 안 하면 안되거든요? 여기 주름져가지고 후딱 말할게요 이 마스크팩을 바른 다음에 30분 동안 건조를 시켜야 된대요 어우 엄청 빨라서 말 그러니까 저희는 30분 후에 뵙죠 어..이 대박이다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떼면 죽을 것 같은데? 완전 매끈매끈하고요. 어머 대박이다 이거. 지금 말을 잘 못하겠어요 지금 막. 여기가 꽉 조여있어가지고 제 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거 들어보겠.. 어? 머리 털어! 어? 어? 광이나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아 뜨거워! 잘못했어요.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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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여러분 너무 아픈데요? 아 잘못했어요. 어? 난 사나이다. 어? 난 사나이다. 못하겠어. 와 내 피부를 뜯어버린 느낌이. 어? 진짜 어떡해. 이게 머리카락에 끼었어요. 어머 세상에 나 미쳤다. 아 눈썹 눈썹 여기 눈썹 너무 아파. 아! 아! 너무 아파. 내 눈썹! 내 눈썹! 이거 눈썹인가요? 아니겠죠? 내 눈썹이 이렇게 길 리가 없잖아. 머리 겠지? 아 그래도 아파. 아 아파. 이게 얼굴이 매끄러워지는 거는 인정하는데. 막 여기 막 빨개지고 얼굴이 구멍 뚫렸나? 되게 시원한데요? 왜 시원하지? 뭔가 진짜 막 얼굴에 구멍 뚫린 기분이에요. 뭐 스펀지방처럼. 자 대망의 마스크팩! 제가 영상에서 봤던 거랑 되게 다르게 됐네요. 뭐 피지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이거 다 구멍이에요. 이렇게 막 하얗게 보이는 게 피지가 아니고 구멍이에요. 구멍. 피지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 이건가? 오 이거 이거 보이다. 이거 보이세요? 이거 피지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 애교에이 들리는 게 피지 하나, 피지 하나. Let's go.